타협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타협이. 타협이 전혀 있을 수가 없고 타협은 이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회수석 정도가 국회에 나와 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계산된 발언일 겁니다. 적흥적인 발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 좀 유화적인 조치를 취했던 한덕수 총리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접어도 괜찮으니까 협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못을 그대로 박았지 않습니까? 2025년은 물론이고 2026년까지 절대 타협이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초강력정책을 앞으로 계속 밀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상윤 비서관 수석 비서관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직접 만나서 본인들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애리조나 답사기를 쓸 때 애리조나 이름들 남단에 탑은 사막이 이런 펼쳐진데 그게 초기에 스페인 군대 주둔지가 있단 말이죠. 멕시코를 스페인들이 다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거기에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을까 밤에는 이런 시록 같은 이런 어둠이 갇혔을 것이고 인대안들이 침략해가 여러분들 목을 따갔을 건데 정말 겁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권력을 잡게 되면 외부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보이지만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 인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변에서 숱한 세력들이 자기들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고립무원에 처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외부인이 보기에 이례적일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펴는 겁니다. 초강정책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그대로 여러분들 상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국회 발언에서 장상윤 수석비서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의대 정원 문제 대안으로 공론화위원회 카드를 꺼냈는데 갈등이 심하니까 여야정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모두 참석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이렇게 협의점을 만들어보자. 더불당의 이름 김문수 의원이 대통령께 제안할 생각이 없습니까? 오늘 연속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원장 여야가 모여 대안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다.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 변화에 대한 문의가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정부 정책결정에 반대 특정 집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행동을 한 거다. 노력도 안 한 게 아니다. 수많은 노력을 했다. 어떤 조건에 이런 걸 달지 않고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어떤 공론회장에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양보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수많은 의견 수렴 노력으로 했다. 마지막에 의견을 엽주는 공문까지 보냈다. 의대 정원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뭡니까? 그냥 자기 논리를 그냥 거기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의대 교육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배정, 투자계획까지 받는 과정들 충실히 거쳤다. 문제없다. 김문수 위원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정부 대통령실에서 나온 분의 태도가 전혀 고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청문회가 끊어도 의로대단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 망하는 꼴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다 여러분들 본인이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본인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2025년은 물론이고 2026년도는 일체의 여러분들 협상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니까 여기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라고요? 과연 현재 상황이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협상 테이블로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나오라. 그러면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제안을 검토할 테니 테이블로 나와달라는 정도의 시그널을 줘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달라 이러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번에 하나의 소득은 장상윤 여러분들 사회수석이 나와 가지고 한 번 더 천명한 것은 더 강령하게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권 신설병상 6600정설이 정축이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가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총선이 2200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뭐 정곡을 찌른 발언이지 않습니까? 왜 입학 정원을 늘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4월 10일 총선 이전했는지 답을 정확하게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의도가 어마어마하게 불순했던 겁니다. 본인들은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너무나 악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달이 난 겁니다. 불편한 진실은 지금도 10년 후에는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너무 많은 수가 또 있습니다. 다만 터무니없는 저수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값싼 의사가 부족할 뿐입니다. 필수 의료가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배출되는 전문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계속 낮은 수가고 여러분들 의료 소송 비용 문제가 컸던 것이고 10년 후에 한국의 의사가 부족한지 안 한지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학적인 여러분들 분석 과정을 통해서 모두 다 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늘려야 되면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진짜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지 모두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태의 간단한 해결책은 전공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지 말고 전문의를 고용하면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겠다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하면 되는데 한다고 말고 실제로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수가를 정상수가로 올려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응급실 문제도 배출된 응급실 전문의가 많은데 1.5배로 많이 고용해주면 즉시 해결됩니다. 왜 돈을 안 쓰고 전공에 욕을 하는 겁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셨다시피 국제 비교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이 이례적으로 병원에 고용된 의사 수가 적고 고용된 의사 1인당 맡겨진 병상 수가 국제 수준에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에 경영이 안 되니까 적은 의사 수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의사들을 많이 부려먹는 그런 체제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렇다 이런 국민들이 더 많이 부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의사 수를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숫가가 낮고 의료진들에게 돌아간 여러분들 돈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지금도 동네 병원이 남아돕니다 의과대학 정원학대는 어불성술입니다 필수의로 숫가만 올려주면 되는데 이 간단한 문제를 이 정부는 꼼수로 버티기를 합니다 개원이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개원이 1인당 20년 동안 여러분들 외래 환자 수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필수의로가 여러분들 지원 인력이 줄어드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걸 이제 의대생 증가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가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얼마나 없었던지 2500억인가 우체국 보험정리금을 지금 끌어다 쓴 거 아닙니까 돈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러면 한 60조 가까이가 여러분들 지금 세금 수입이 예상했던 거 적게 들어왔습니까 지난달까지 95조 정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을 한국은행에 빌려다 쓰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2500억 정도를 여러분들 우체국 보험에서 끌어다 썼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한가 하니까 정부의 예비비 같은 게 엄청나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구나 그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썼구나 이 의료 사태 때문에 그걸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림을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돈 관리를 한번 해봤겠습니까 조기웅 장관이 돈 관리를 해봤겠습니까 박민수 차관이 돈 관리 해봤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돈 관리했겠습니까 윤 대통령 돈 관리를 하지 않고 전부 다 김근희 여사가 다 했겠죠 남자들 뻔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돈 관리를 하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개념이 없을 겁니다 허구대가 멀쩡한 인간들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뻔한 거죠 뭐 말이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웅 장관은 공무원이 아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이지호 교육부총리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고 조기웅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조기웅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나 박민수 차관이나 박민수 차관은